아 네 정명환 선생님 근데 정명환이는 이걸 갖고도 훌륭한 녹차형을 우려낼 수 있다 이거죠 공연 기대하셔도 좋을 겁니다 나이가 불러주는 데가 없어서 어머님이 춤바람이 나셔서 여러분들은 너무 착해요 이기적이 돼야 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연습실에 뛰세요 어서 아니 팔이 왜 다치셨어요? 내가 시키는 대로 하다 보면 니가 그렇게 원하는 지위에 발가락만 정도는 알 수 있을 거예요 희망짱 당마에 알라병 말투가 왜 늘 그래? 앉으라고 했지? 내 직원이에요 내 악장입니다 여기 이 사람들 내 오케스트라 악장이고 내 단원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무시할 권리는 오직 저한테만 있습니다 내 겁니다